어머 은주씨. 더 어려졌어. 그래요? 얼굴에 뭐 했어? 화장도 안 했는데. 앰프라니 슈퍼 아쿠아 크림. 수분을 지키면 피부를 지킬 수 있다. 얼굴이 촉촉이라고 써있네. 제 피부는 앰프라니에 맡겼습니다. 당신은요? 제 피부에 비해 스태프 치즈 제품을 추건합니다. 제 피부에 비해 스태프 치즈 제품을 추진해 고기 조종종원으로 해복이기 때문에 성함과 제 피부에 비해 스태프 치즈 제품을 추진해 했지요.